아 아 아 올라가 우와 어마어마한데 아 붙있네 어 저 옆에 패러드라이딩도 하잖아요 아 저희가 무슨 강이에요? 낙송원이에요 아 저게요? 우와 터지네 우와 이거 뛴다고? 어마어마하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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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야 이게 우와 이게 야 우 우와 우와 씨 야 야 진짜 씨 영상은 1%도 반영이 안 됐구만 우와 와 충악 여기 갔나에 이렇게 산다 와 우와 이야 충악하다 충악하다 오 오 잠깐만 와 이거 구경이나 해볼까 호호호호호호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무섭네 무서워 와 이게 꺽리나 우후우 으 5 워 휴 마케 으 으 으 으 어 으 이야.. 이야.. 흉악한데? 헤헤헿 후후 흉한옥살 널로 뒷발이 됐나고 그래야, 흉측 단차로 크더라고 여기로 흘러가면 돼 흉터로 와야 돼 여기로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삼겹자 라이너 하아 이게 초급인가 이게 야 이게 무슨 초급인가 이게 자 사진은 못오지만 삼겹자 코스로 아 오늘 한번 삼겹자 코스로 끌바러 오호 오호씨 야 이거 내려와도 여기 처박히는거네 와아 여기로 내려오셔도 돼요 여기로요? 여기로는 선수들 아 이거 뛰어야되네요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게요? 와아 여기로 가도 되지 않아요? 그 돌을 발급하면 돼요 네 와아 아니 어차피 탈거 아니에요 여기도 길이 돼요? 거기도 길이에요 세갈리 길이에요 이야 이거 시합 저쪽에서 막 뛰었어요 그냥 그..그때 또 비온날 시합했잖아요 맞아맞아요 비온날 그... 아 저럴 때 있어요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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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은... 대충 가면 물고 저같은데... 와... 이거... 되겠구나 되는데... 와... constitution 정확한 예산이 많았습니다. 감탄사만 하고 올거라는 자산이 많아요. 여기도 아 일 못하면 되겠다. 하지만 나는 못한다. 하다 한거지구만 야 지금 경기장 코스를 전부다 끌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호우우 야 끌어봐도 어렵네 와 대박인데 이거 우와 야 야 이 양반이 도대체 산에다가 무슨 짓이냐 이런거야 우와 단연코 예언드리지만 야 미쓰고는 비당길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야 와 대박인데 이거 오우우우 우와 야 이게 도대체 예 이게 도대체 산에다 무슨 짓 해놓은거야 이게 우와 선수들 난이도를 구분해놓으려고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거겠지 와 야 오우 흉악해 이건데 관객들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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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